세이지 피 30이요 세이지 힐할거고 세이지 방어막 없고 아 피닉스는 힐하겠다 헤드샷을 잡았네 왼쪽 가보세요 천천히 가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왼쪽에 있어 어 저거 잠시 아니 그거 뒤주면 안돼요 야 해도 두방 맞아는데 안죽어? 어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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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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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있어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다음엔 더 콩색하고 놀아주지 대완장주지 어 나 뭔일인가 했네 나이스 왜 뭐했는데 못봤어 어 조준 조준 뭐있었어? 조준사격으로 헤드샷 났어 헤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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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라스트 헤븐 욕불을 받아라 아군이 한 명 남았어 잘가 거기있는거 알꺼야 알지 알지 머리 펑 터졌네 시간 많으니까 뒤로 돌아 뭐 알아서 해라 이건 내 길을 의심하게 된 거기서 온게 맞나? 맞네 와 클레이너드 형 헉 흐흐 너네 진짜 못한다 시야 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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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글태 빠르구나? 야 소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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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탄맞으면 바로 간다 뭐야 깜짝아 폭탄 안썼잖아 아 깜짝 놀랬는데 저기 있었구나